혼자 사는 여자 집에. 얼마 많이 십니까? 얼마 많이 십니까가 아니라 지금. 처음이네 처음. 인생 처음. 거의 여자먹자 사는 집을 가지고 온 거 같은데. 진짜 쌩 리얼로 요다은 씨 평소에 사는 그 방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죠? 뭐 좀. 저기 제 차도 그랬어요. 전 그 정도까지 바라지는 않았었어요. 그래요? 난 너무 지나치게 생긴 거. 여기도 지금 걱정돼. 괜찮아요. 여자먹자 사는 집에 갑자기 불쌍 차가 되나 모르겠네 이거. 아... 꼬모니! 꼬모니! 얘가 이름이 뭐라고? 꼬모니! 꼬모니인데 왜 이렇게 커요? 자, 그럼 실례 좀 하겠습니다. 야, 근데 여러분, 입구에서부터 여자 혼자 사는 집은 냄새가 틀려요. 아, 진짜... 거기는 약간 홀어머니 냄새가 나. 나는 홀 애비 냄새. 홀어머니 냄새가 나. 오, 야. 실례하겠습니다. 아, 실례합니다. 집 좀 보고 가겠습니다. 부동산에서 나왔는데요. 야, 아니 근데... 자동차 화가 난다는 게 집은 또 깨끗하네. 진짜 깨끗하네. 근데 진짜 집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나 보다. 제가 최학년식 드릴게요. 아, 오줌... 아니, 저 새끼 여기다 썼어. 저 새끼... 저 아니죠? 야, 더 이상한 hometown bile. 나, 더 이상한 hometown. 나, 더 이상한 hometown. 닥아! 아, 지워라. 아, 아, 아아, 아아, 아아. 아아, 아아, 아아...